북한의 청년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한테나 하지 말라고 하고 지 딸한테는 저러고 있고 북한에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이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10배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도 당근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거기 멀리 잊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씨 가문과 백두산 줄기의 어떤 세습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4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북한 사람들은 김씨 일가의 세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이제 질렸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그나마 어떻게든 멱살 잡고 꾸역꾸역 왔어 근데 이제 또 한 명 나온다? 아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이렇게 오래 간 것도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겠지만 그렇게 독재 정권을 가지고 가면 뭐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있고 북한 주민들이 좀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힘들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고 북한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힘들어했답니다 2년 동안 모든 게 다 봉쇄가 되고 나서 딱 이제 봉쇄를 풀었다 우리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물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그냥 다 아직까지 그 폭풍이 가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김정은이 정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옆에 딸 내리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포동포동하네 디올 옷 이런 거 입히고 비싼 거 입히고 14살짜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 저 꼴은 못 본다 우리가 제가 이제 또 20살부터 이제 북한을 이끌어 간다 또 몇십 년을 또 이렇게 먹구름 아래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나와 있는 저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동안 김주희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왔었어요 그게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동해상으로 배 타고 온 친구랑 앉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도선중강TV에 김주희가 나왔는데 초반부터 친애하는 막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냥 존개하는 자제분 이런 용어로 그냥 약간 쓱 간본 거예요 근데 별 반응이 없다? 갑자기 좀 세게 나간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독재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말 쓰는 그런 용어들을 붙여서 근데 문제는 약간 반작용 그러니까 이제 이 안 좋은 결과들이 하나씩 보여진 게 김주희가 그렇게 나와서 김정은 옆에서 마치 세습할 것처럼 북한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청년들을 탄압한다고 청년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법에 의하면 북한의 그 여성들 남성들 나눠서 있는데 여성들 일단 머리 길이 제한이 돼 있고 뭐 복장 치마 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옷 여기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평양과 모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복장까지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김주희는 거기에 법에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나와서 주민들 앞에 서 있어요 걔가 여기는 다 비치는 거 있고 힐 신고 머리 그만큼 기르고 화장하지 말라는 아이라인 다 치라고 예쁘다는 건 다 갖다 붙여놓고 북한의 청년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한테나 하지 말라고 하고 지 딸한테는 저러고 있고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김정은이 그나마 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딸한테까지 이렇게 한다 딸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 않냐 근데 걔가 지금 김정은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그냥 TV 보면서 그냥 막 한대요 아우 야 꼴보기 싫다 TV 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어서 잠깐 안 나오다 또 요즘에 나오대요 세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딸이 이제 세습을 해서 저는 북한의 이제 여러 뭐 통일 방안 중에도 이제 급변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왠지 일어날 것 같다 라는 북한에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이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10배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서 어떤 또 4대 세습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도 당근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제 거기 멀리 잊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씨 가문과 백두산 줄기의 어떤 세습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4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바람입니다 바람 북한이 어렵다는 뉴스는 항상 있었는데요 왜 북한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이제 살다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이제 남쪽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북한을 바라봤을 때 북한 사람들 2500명 너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 자기의 권력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그거예요 사람을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게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발전이 그러니까 급진적인 어떤 혁명이 단계가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4명 이상 모이면 일단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군가는 변절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서자란 사람들이 쭉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는 사회 구성이에요 17살 18살이 되면 10년 동안 군대를 가고 사회를 나가고 각자 다 떨어져 있고 그거에 각자 사회에 가서 세대교육을 받고 감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옵니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이 바로 치진 않아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스파이 한 명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움직임을 계속 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이에요 그게 지금 60년 7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네 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거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람만 있어요 북한 정권 안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내가 만약에 혼자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혁명이 실패해서 죽는다 나만 죽을 수 있자면 북한은 시족을 말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내 자식 손자까지 싸구리 갖다 잡아 죽입니다 정치적으로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명을 하나 하려면 내 가족의 3대가 멸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마음가짐으로 못할 겁니까 일제시기보다 더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 몸 한 목숨 바치지만 가족은 그래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서대문 형리소에 갇혀도 와이프 어머니가 면회는 시켜줬잖아요 북한은 다 같이 갖다 넣고 죽여요 일제보다 더합니다 어떻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못해요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도 김 씨 일가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주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북한 땅에서 민주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보고 배우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신이 있는 지역가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남쪽에서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북한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그런 걸 일으키고 그걸 따르는 추종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을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하고 북한 안에서 시민은 아니지만 배급소에 가서 밥 달라 쌀 달라 사람들이 소리는 질러요 그런 건 하죠 근데 그거는 새끼를 위한 어떤 단시적인 목소리지 그게 어떤 정권과 잘못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어떤 항쟁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북한의 붕괴는 어려운 걸까요? 그거는 약간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바람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94년대 김혈성이 죽었을 때 당장 전쟁이 난다 위험하다 남쪽에서 엄청 긴장이 고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하지만 북한은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시스템화되고 그런 기득권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경고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변화로 변화가 하나의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나라의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심지어 독재정권이 무서운 게 김정일만 김정은만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기득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독재예요 다 기득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변화를 안 주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타격가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은만 권력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세력들 다 독재자예요 만약에 나라가 번화하고 민주적인 어떤 바람이 불면 그들은 싸구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있죠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통일을 일단 돼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북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가족도 있고 고향도 있고 아직 생존하고 있는 저희 가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로 나눠져 있고 섬나라잖아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력을 더 힘을 키우고 국가적인 목소리를 더 내려면 대한민국은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남북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일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독일도 아니고 독일도 절대 그렇게 되면 정말 남북한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거예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빠른 진보적인 그런 빠른 방법으로 통일이 열어줄선 안 되고 김정은도 어느 정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자본주의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북한의 변화들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김정은과 그리고 추종세력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바라봤던 시선들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재발로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가져가야 남쪽에도 많은 타격이 없이 굉장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 학교 통일교육 가면 통일 원하나 안 원하나 이거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게 역대급으로 50% 이상으로 떨어졌어 이하로 지금까지 그 이상이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서 우리가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될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줘야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또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 어떤 작은 석연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좀 많이 양해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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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